호텔을 잘 관리하라고 채용한 호텔 지배인이 호텔 금고에 있던 돈과 사장의 자동차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. 알고 보니 채용할 때 있었던 이력서는 모두 가짜였고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. 이승환 기자입니다. 프런트로 걸어오는 남성은 이 호텔 지배인입니다. 50대 남성 김모 씨. 손님에게 카드키를 건네고 무인 계산대를 열어 현금을 꺼냅니다. 슬쩍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 없는 척 호텔 안을 오갑니다. 그러다 슬며시 달아났습니다. 남성은 호텔 금고에 있던 돈과 갑을 받은 돈 등 3,200만 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. 자기 차인 것처럼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는데 호텔 업주차였습니다.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 매출일치 그런 것들도 다 한 번에 다 가지고 간 거죠. 김 씨는 한 달 남짓 이 호텔에서 일했는데 채용되는 이력서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. 이렇게 사라졌던 김 씨. 한 달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이번엔 병원과 학원 9곳에서 1,500만 원가량 금품을 탈다가 붙잡혔습니다. 김 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상습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. JTBC 이승환입니다. 김 씨는 아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